태조 왕건에게 부인이 몇 명이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왕건쯤 되면 당시에 한 10명 정도 있지 않을까요? 10명보다 더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10명보다 더 한 20명 이 정도 생각하시죠? 네, 29명입니다. 29 다리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양다리, 29 다리. 29명의 부인을 두는데 그럴만한 사정이 있습니다. 후상국을 통일하면서 지방 세력가들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29명의 부인을 두었는데 그 사이에서 아들, 딸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아들이 25명, 딸이 9명. 그래서 모두 34명의 자녀를 두는데요. 그중에 대종욱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몇째 아들인지는 몰라요. 이 대종욱에게 또 아들이 있어서 6대 왕 성종으로 즉위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들은 성종이 아니라 그 누이들이에요. 헌의 왕후, 헌정황후 이 두 자매인데 공주인 대회 왕후라고 하냐면 이 두 자매가 5대 국왕 경종의 부인이 됐거든요. 지금 하투가 양쪽으로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자매가 부인이 됐죠. 경종과 이 두 자매는 할아버지가 같은 사촌간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근친혼이죠. 아니, 요즘 시대에 근친혼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건데 그 당시에는 그럼 저게 지금 얘기가 되는 얘기인가요, 지금? 네, 천년 전 이야기잖아요. 그 이전에 통일신라 때에도 근친혼이 있었고 고려시대까지도 근친혼이 있습니다. 특히 왕실에서는 근친혼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 그때는 그랬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작 이야기는 이 다음부터입니다. 헌의 왕후와 헌정황후의 사랑 이야기, 이건데요. 이 둘 다 위험했어요. 경종이 죽은 다음에 그러니까 헌의 왕후, 헌정황후가 전부 과부가 됐겠죠. 그런데 이 두 자매가 모두 성격이 쾌활하고 굉장히 적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각각 자기의 사랑을 찾아서 나섭니다. 먼저 동생 헌정황후가 궁궐을 나와서 살다가 옆집 남자와 눈이 맞아서 사랑에 빠지는데 그 옆집 남자가 누구냐면 아버지의 이복 동생, 그러니까 삼촌이었어요. 삼촌과 조카의 사랑? 네, 그땐 그랬구나 하시면 되고요. 아무리 그때라도. 태종의 아들인 안종욱입니다. 안종욱과 헌정황후가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이 사실을 알고 국왕 성종이 노발대발해요. 아무리 그때라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근추론이 있고 이래도 삼촌하고 조카 사이의 사랑은 이건 용납이 안 됐군요. 그렇죠. 그건 너무했던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 사이를 떼어놓기로 결심을 하고 안종욱을 멀리 유배를 보냅니다. 그 당시 지명으로는 사수연, 지금 경상남도의 사천시로 유배를 보내요. 대경에 있고 사천시에 있으니까 멀리 떨어뜨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헌정황후가 아들을 낳고 바로 세상을 떠납니다. 이래서 이 두 사람의 사랑이 불행으로 끝나는데 이렇게 낳은 아들이 대량원군, 나중에 현종이 되는 사람입니다. 위험한 사랑의 결말은 역시 해피엔딩은 아니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해하셨죠? 그래서 현종은 아버지 쪽으로 보면 왕건의 손자가 되고 어머니 쪽으로 보면 왕건의 외의 증손자가 된다. 그렇게 될군요. 이렇게 되는 거죠. 보니까 현종도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자기 라타가 돌아가시고. 참 뒤에 어떻게 괜찮았나요? 어렸을 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멀리 떠나고 이래서 유모 손에 키워지게 되는데 이 유모가 어린아이한테 말을 가르치면서 아빠라는 말만 가르쳤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아기가 사람을 보면 다 아빠라고 부른 거죠. 북왕인 성종을 만나서도 아빠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종이 이 어린 것이 아빠가 너무나도 보고 싶구나, 너무 그리워하는구나 이렇게 가여워해서 아빠한테 보냅니다. 그래서 어린 대량원군이 사천에 가서 아빠, 아버지와 같이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나중에 밝혀지기로는 이것이 모두 안종국의 아버지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유모에게 부탁을 해서 얘한테 아빠라는 말만 가르쳐라. 그런 거면 아버지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이 덕분에 대량원군은 아버지와 5년, 5살이 될 때까지 같이 살게 돼요. 그리고 이제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개경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어린 시절 이 짧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 이것을 대량원군은 나중에 왕이 돼서도 오래오래 가슴 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겁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버지하고의 기억이 너무 좋았구나. 그 이후에도 그러면 언니의 위험한 사랑은 계속된 거예요? 언니, 헌의 왕후의 사랑은 더 과감합니다. 저기 뭐 하트 표시가 많은데요, 지금. 이 헌의 왕후는 경종과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어요. 이 아들이 경종에 이어서 왕이 되는 6대 목종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대비가 되었겠죠. 고려시대에는 대비를 태후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 태후가 살던 집 이름이 천추전이라서 천추태후, 이렇게 부른 건데요. 천추태후는 외관 남자와 사랑에 빠집니다. 또요? 네, 김치양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이 사이에서 아들을 낳아요. 이 대목에서도 생각하실 것, 사랑은 아름다운 거야. 이게 어떤게 느껴져요? 아름다운 거와 아름다운 거와 아름다운 거와 아름다운 거야. 아멘